지금 보시면 뒤에 포스터가 있죠. 다큐 영화거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된 건데 지금 시사회가 최근에 계속 진행 중이라고 그러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 다큐 영화 제목이 첫 변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난 20일 경남 창원에서 첫 시사회인데 이게 후원 시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후원하신 분들만 볼 수 있는 건데 앞으로 3주 동안 전국에서 시사회를 연다는데 후원자들에게만 일단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상영 사흘 전에 이 후원하신 분들한테 참석하신 분들한테 장소를 공지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뭔가 그동안 논란을 의식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뭐랄까요? 그렇게 공개라고 할까요? 이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게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들었다는 성적 언동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피해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겁니까? 저는 피해자의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자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국투어 시사회 시작한 전 박원순 시장 추모 영화 성범죄 미화하는 인권유린 투어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역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죄의식이 있다면 자당 출신 정치인의 비상식적 추모 영화 제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정민경 전 최고위원. 후원자들만 대상으로 시사회를 하는 걸 보면 뭔가 제가 논란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 그런데 저렇게 몰래 한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시사회를 하는데도 3일 전에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몰래 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몰래 할 것 같으면 저런 다큐를 왜 찍나 왜 만드나 일단 그걸 묻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아주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시사회를 열지.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도 뭔가 지금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그냥 범죄가 아니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일단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가 있어요. 우리 앞에. 그런데 그 피해자는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숨어 지내야 되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사회가 정상인가. 그다음에 책임을 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국민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한다. 이 사안이 가끔씩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없다. 도대체. 그런데 우리 민주당 소속인 천재수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침묵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민주당이 약간 이 사안이 좀 부담스러운 겁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입장을 말씀을 드렸듯이 개별로 의원들 입장에서는 입장 표명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 쪽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다만 당에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상당히 난처한 것이죠. 사실은 여러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논평이나 브리핑을 통해서 참 다양하고 많은 논평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싶은 분들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개인적 차원에서야 소설을 쓰든 영화를 만들든 다큐멘터리를 만들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다 됐고 그다음에 여전히 피해자는 여전히 살아 있고 또 2차 가해가 또 우려되는 상황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이제 마음의 상실을 남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몰고 올 우리 사회에 어떤 던지는 메시지가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사실은 이 다큐 영화가 처음에 제작된다는 게 알려지고 상영이 7월 중에 개봉된다 이런 내용이 알릴 때마다 이거 2차 가해 아닙니까? 라는 논란이 계속 불거지거든요.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나 청년단체에서도 반발하고 있다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박은순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 시간대도 말했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박은순 시장을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은순 시장을 위해서도 저는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은순 시장이 이렇게 성희롱 성추행으로 비극적인 삶을 했고 박은순 시장 입장에서도 잊혀질 어떤 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혀질 만한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지지자들이 이런 어떤 행동을 하면 피해자단 2차 가입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계속해서 관련된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선택적이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여성의원들 중에 민주당 지금 의원으로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 정말 앞장서서 비판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문제 처음에 터졌을 때 성희롱 성추행 호소행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 행태가 너무너무 선택적으로 사안을 바라본다. 그렇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영화 7월로 지금 시사회가 진행 중이니까 끝나면 아마 정식 개봉을 할 것 같죠. 그러면 또 한 바탕에 또 한 바탕에 어떤 논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이는 다행히 다행히 다행이란다. 이번에는 심리에 상한 신체들이 쇄요. 이쪽으로는 사실은 이들이 연구에 투하해서 공격을 할 거예요. 이쪽으로는 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죠.